내가 이번에 그 스마일 아식을 했거든? 내가 첫 번째 날 일단 알려줄게 그 한 지코! 내가 4시에 했어 하고 집에 돌아왔어 근데 안 보여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보여 지금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오늘이 아마도 목요일인가? 그럴 거야 내가 월요일에 했을 거야 아마도? 지금 4일이 흐른 거야 하, 목, 하, 하수목 어? 하수목 금요일 했나? 아니 오늘 수요일이네? 내가 주말 했나? 월요일 했나? 기억이 안 나 여전간 3일에서 4일 차 이렇게라고 칠게 내가 그 라식을 했는데 스마일 라식을 그게 빨리 회복되고 안 아프다고 해서 한 거야 근데 지금 눈이 안 아프긴 해 아프진 않았어 그걸 하고 나서 거의 아프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았어 그리고 그거 할 때 할 때 어땠냐면 무슨 뭐 초록 색깔을 보는데 막 눈 고정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것만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없어져도 정면을 봐야 된다 근데 약간 좀 내가 이해력이 좀 딸려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할까봐 좀 겁이 났어 근데 잘 받았어 그리고 그거 후에 체크를 하대 그 수술을 하고 스마일 라식 한쪽 눈씩 한 30초 정도 지져 무슨 기계로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그거를 뽑는 거야 내 눈에서 그 약간 좀 잘라 눈 안쪽을 여튼간 그 후에 하기는 했어 근데 괜찮대 그 당일에 수술 잘 됐대 그래서 하여튼간 모자이크 처리 됐지만 걸을 수 있어 뭐 보이진 않지만 뭐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모자이크 처리야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 그래가지고 그 안약 같은 거를 잘 넣어주래 건조하니까 그래서 안약 같은 거 잘 넣어주고 했어 근데 아니 그랬는데 그 막 눈이 뿌옇게 보이는 건 계속 찢어졌어 그래서 좀 저녁쯤 되니까 얼굴 인식할 정도는 돼 근데 여전히 뿌예 겁나게 그래가지고 어 뭐지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될까 싶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어 근데 회복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왜 회복이 안 됐지 그니까 전날보다는 조금 나았을 거야 근데 여전히 별로 제대로 안 보이는 시력도 제대로 안 나오는 솔직히 지금 한 0.5만 대도 보이는 시력일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보여 지금 시력이 0.5야 근데 지금이 한 4일차 정도 됐을 거거든 아니 2일차 얘기를 할게 2일차 됐을 때는 그때도 뭐 안약 같은 거 잘 넣어줬어 안약 넣으라고 한 거 넣고 뭐 하고 막 그랬어 그리고 지금 3일차가 된 거야 오늘이 아니지 오늘은 4일차인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응? 근데 오늘 수요일 아니지 않나? 근데 오늘 수요일 아니지 않나?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 맞아 맞아 오늘 잠시만 아 씨 시간 좀 볼게 하여튼 오늘이 4일차인 거 같아 그냥 날짜 얘기 안 하고 갈게 그래서 2일차에 또 그렇게 하고 잠을 잤어 근데 여전히 안 보이는 거야 그니까 안 보이는 게 뭐냐면 휘려 시력이 그니까 보통은 막 다음날에 1.0씩 나온대 뭐 인터넷 찾아보면 근데 난 전혀 다른 케이스였어 난 내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하길래 난 당연히 다음날이 존나 잘 보일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존나 좀 짜증나고 소름 돋고 아 눈 회복 안 되면 어쩌지? 그랬어 그리고 지금이 한 4일차인가 4일차야 월요일에 월요일에 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존나 부해 빛은 번져 보이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항사? 항사 그 항사에 둘러싸인 느낌? 지금 딱 그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존나 약간 좀 빡쳐 지금 빡치는데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날보다는 내가 좀 시력이 좀 괜찮아진 거 같아 전날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긴 하는 거 같거든 그래서 점점 회복은 되고 있는데 막 다음날에 1.0씩 나오는 그런 애들과는 다른 케이스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간 병원은 그 라식을 스마일 라식을 하고 그 다음날에 바로 체크하는 병원은 아니더라고 일주일 뒤에 말해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갔을 때는 잘 보일 거 같아 여튼간 오늘까지 내가 원래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후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내가 1일차에 찍질 않았어 왜냐면 나는 이거를 말할 생각이 없었어 스마일 라식을 했다는 것도 말할 생각이 없었고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생각도 없었어 그리고 난 솔직히 너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야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그치만 참고는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럼 너희들도 좋은 거잖아 여튼간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 스마일 라식하기 전에 난 스마일 라식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실명이 될 수도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했어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진짜 실명이 될 수도 있겠다 아예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부작용 빗번짐 그런 거 생각했고 건조증 건조증도 좀 별로 극혐이었어 근데 건조증은 그 그 인공유물 잘 쓰면 없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 같더라고 근데 계속 잘 써줘야 돼 병원에서 하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여튼간 결론은 뭐냐면 난 지금 조금 별로긴 해 왜냐하면 내가 그 하기 전 시력이랑 거의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비슷한 거 같거든 근데 조금 나아진 정도? 급도 아니야 진짜 지금 안 보여 솔직히 저 정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저기 크림이 있는데 크림이 써져 있는 글씨 정도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여튼간 난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고 아 그리고 지금 눈에 이게 작아졌긴 했는데 지금 거 레드 빨간 색깔 보이지? 왼쪽 눈에 지금 왼쪽 눈 근데 실제로는 오른쪽 눈이야 그 니들이 볼 때는 여튼간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겼어 근데 이것도 내가 병원에 전화를 해봤거든 그 이거 수술 당일에는 없었어 내가 수술 당일에 셀카를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수술 다음날에 이거를 확인하고 내가 병원에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 그거는 생길 수도 있대 왜냐하면 이게 스마일 라식이 이거를 짤 약간 짤 걷어내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거를 레이저로 지지고 뭐 이쪽에 있는 썩은 거를 버려가지고 치료가 좋게 하는 거야 난 정확히는 몰라 여튼간 그렇게 생길 수 있대 근데 그거를 인공 눈물을 잘 넣어주고 하면 회복이 된대 근데 내가 전날에 이게 더 컸었거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근데 지금 작아졌어 분명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고 여튼간 시력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시력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거든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애들 얼굴이 안 보여 그리고 안경을 써야 안경을 쓰면 보이거든 근데 밖에 나가면 진짜 1m? 2m 거리도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 얼굴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존나 막 요정도 거려야 돼 30cm? 한 50cm? 그 정도는 돼야 와쿠가 보여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 존나 열이 받는 거야 쟤네가 쪼개고 있는지 쟤네가 웃고 있는지 난 존나 그냥 그래 뭘 해야 되지? 그냥 저 새끼야 나를 보고 있다 약간 그런 것만 알아 근데 대충 약간 좀 어떻게 표정 짓는지 그 그런 감이란 게 있어 감이 있고 약간 좀 보여 안 보이지만 그 시력이 안 좋아도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야 저 새끼야 어떤 표정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인다고 여튼간 그런 거 때문에 좀 별로였어 어떻게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난 좀 멀리 있는 간판도 보고 싶고 되게 좀 그러니까 식당 예전에는 어릴 때는 아 지금 말이 존나 길어진대 이 마지막 얘기만 할게 그냥 식당 어릴 때는 식당 간판이 너무 잘 보였어 그래가지고 어 저기 저기 있네 우리가 가려던데 막대감 저기 있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식으로 절대 못 찾아 무조건 네이버 지도로 찾아야 되고 길찾기로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경치도 좀 편하게 감상하고 싶고 이게 시력이 안 좋은 거랑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내가 불꽃놀이를 봤거든 근데 불꽃놀이를 보는데 그게 시력이 안경을 쓰고 봤어 근데 처음엔 나는 어 안경 안 써도 뭐 불꽃놀이는 불꽃이 크니까 상관이 없다 생각했어 근데 내가 시력이 안 좋을 땐 빗번지름도 있었고 그 자체로 안경을 쓰니까 완전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선명도가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라식을 결정 하여튼 라식은 계속 하고 싶었어 어 그것 때문에 결정한 여튼간 어 수고 라식 하기 전에 잘 생각을 하고 해 나는 내가 진짜 경가가 좋았다? 무조건 존나 권장했어 근데 경가가 안 좋은 거 어떡해 여튼간 좋아질 거 같아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는 거야 아 족 같아